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알아볼 건데, have to do with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A고 만약에 주어가 A고 with 다음에가 B가 나온다면 A는 B와 함께 해야 될 무언가, something이 있다는 거죠. 함께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관련이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A는 B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had rarely, 거의 이유가 없다. To enter my father's room. Pride this occasion. 이번 경우 이전에 아버님의 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다. I was newly, 새로이 좁다는 게 나를 쳤다는 거죠. 수동태니까 머리에 친 거죠. I was struck이니까 머리를 탁 쳤다니까 나는 생각이 들었다. The smallest of darkness of it. 그 방이 작고 황량하다는. 정말이지 나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게 was of having stepped, my impression이 was of, 뭐뭐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over 쓸 수 있습니다. having stepped in the prison cell. 감방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but then this might have as much, 뒤에 S 있죠. 여기는 Y만큼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는 X만큼 관련이 있는 건데 X와 Y를 다 S로 바꾸고 중복되는 건 생략되는 거예요. pale, 희미한 아침 햇빛과 뭐뭐만큼 관련이 있다. to do with죠. 요거와는 Y만큼 관련이 있고 뒤에는 반복되는 건 생략하고 with the size of 방의 크기라든가 the bear in the service. 벽이 황량한 거, 벽이 붙은 거, 걸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bear in the service. 비어있는 거 있다는 것에 하고 관련된 것만큼이나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my father had opened the curtain을 열고 앉아서 shaved and pulled uniform. 면도를 하고 유니폼을 차려입고 edge of his bed. 그 침대의 가장자리. from where evidently he had been watching the sky turn. watch 목적 원형 부자 하늘이 새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once 누군가는 assumed 가정했을 거다. he had been watching the sky.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there with 빠지고 with 구문에 with 빠지고 there being little else. 다른 게 거의 없었으니까 볼만한 게. from his small window. 그의 작은 방에는 뭐뭐를 제외하고는 룩 타일이죠. 벽 타일과 거터링 홈톤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게 볼 게 없었으니까. 그 다음 문장으로 가죠. I drove from deeply troubled. 아주 괴로워하면서. as I try to sort out. 분류하다 또는 몇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what I knew. 내가 아는 것과 had been said. 얘기 이미 되었던, 얘기 된 것과를 구분하려고 할 때. Marino had few comments. Marino 단장은 거의 말이 없었다. and 더비교급이 뒤에 나오는 앞에도 더가 나와야죠. 더 크로소 우이 가트의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죠. 리치몬트에 그만큼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다크 다음에 여기 가트 빠져 있는 거예요. 그의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다. as they pulled into his driveway. 그의 집 진입로로 들어갔을 때. 그의 페이저가 삐삐죠. 삐삐가 삐삐거렸다. the helicopter ain't beating with not 하고 nothing이 같이 나오면 이건 이중 부정이 아니고 부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anything으로 해서 가면 돼요. 헬리콥터는 어떤 거하고도 말이 안 돼. 적합 들어 맞지가 않으라고 그는 말했다. as he parked behind his car. 그의 쓰룩 뒤에 내가 차를 세울 때. and maybe he has nothing to do with anything이나 같은 거죠. nothing to do with죠. 아무하고도 관련이 없어 그런 거죠. a, b, c 다 구했죠. 자 그럼 내려가보죠. 쭉 내려가 보니까 do the with가 됐죠. stark는 황량한, 가혹한, 뭐 이런 뜻이고 other than 제외하고는 so to, 분류하다 또는 구분하다. strike는 뭐뭐 강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멍청하 그녀에게 그 제안은 이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죠. 특수 형식이라 그러는 거죠. 그녀 이퀄 풀이 아니고 제안 이꼴 멍청으로 그녀를 때렸다. 이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특수 형식 가서 살펴보시면 돼요. 또 마음에 떠오르다. 이런 뜻으로 그 생각이 그 갑자기 나를 쳤다. 이런 거죠. 갑자기 떠올랐다. 나를 치면 떠오르는 거죠. 이게 나는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생각이 수동태로 돼도 그냥 떠올랐다. 똑같이 떠올랐다. 계속하면 돼요. 능동으로 쓰든 수동으로 쓰든 I was struck by 깜짝 놀란 생각이 떠올랐다. I was newly struck by 값이 새로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방이 작고 황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죠. 이 헬리콥터 MPT nothing은 이중 무장이 아니고 anything을 쓴 거를 강조형을 써서 nothing을 쓰는 거예요. 구호체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더 비교하고 더 비교하고 뭐 말수록 더 뭐하다. 더 크로저가 되는 거고 더 다커가 되는 거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비가 나오면 비와 함께 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비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my illies have something to do with my 폐와 관련이 있다. 라피스 온도 폰 랄프 전화야 he said he has to do with the new account 새 계정과 새 거래 계정이죠. 이거는 관련된 거란다. Sally is unhappy 불행한 것은 Sally가 불행한 것은 you insulted 니가 그녀를 립 뛰어올라 이게 쌀대에서 온 거죠. 립에서 온 거예요. 너에게 올라타는 거예요. 위에 올라타고 뛰어올르는 거니까 이게 모독하는 거 짓거리와 관계가 있다. my illies has to do with something이 생략이 되고 나오는 경우 아주 흔화되는 거예요.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요. I can't assure Nancy's resignation Nancy가 사직을 낸 것은 has nothing to do with her help 건강과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nothing이니까 something 있으면 좀 있는 거고요. he claims that he didn't have an did didn't 하고 not 하고 애니가 붙이면 nothing하고 똑같은 거죠.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hongkong's prosperity 번영과 안정은 have much to do with 관련이 많다죠. much를 쓰면 홍콩 정부의 효율성과 much가 쓰이면 많은 거죠. 리틀이 쓰면 거의 없대죠. 빅데이터는 회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John's rapid rise 회사에 빠르게 승진한 것은 little to do with his 타 그의 재능과 상관이 없고 a lot to do with her father 여기서는 리틀이 쓰인 거고 반복이 되는 거 그냥 안 쓰고 남만 쓰면 되죠. 아버지가 빅프라이즈는 회장인과 관련이 많다. 이런 거죠. he has nothing to do 우리 계획과 무관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여 that is everything to do 우리 계획과 전적으로 관련된 거야 전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accident has nothing to do 저와 관계없어 it's something to do with the calendar 도로의 가운데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b 동사 다음에 나왔을 경우 갑자기 이렇게 it was something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후치 수식이라고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뭐와 관련된 뭔가 이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후치 수식 용포 그러면 something that has to do with 해서 that has가 생략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략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I'm not sure what it does for 생계비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but I know it's something to do with it's는 it is죠. it is something 관련된 뭐 그런 거예요. what do you want to see me about 뭘 땜시 보려 그래요. it is to do with 아 그것은 it is it is something 이 숨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련된 뭐 그런 거예요. is가 사용이 되고 something이 생략된 거죠. this might have as much to do with the pale early white a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as much y much x much 를 한 다음에 xy 전환을 여러분이 뭐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다면 이 xy 전환은 뭐 너무나도 자세하시죠. y를 s로 전환하고 x도 s로 전환하고 뒤쪽에 s 즉 x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절에 앞으로 내보내고 반복된 것은 생략하고 갑자기 비교다니는 much는 까지는 생략하는 거죠. 앞에는 much 꼭 쓰는 거고 뒤에는 같은 건 다 생략하는 거죠. as with만 쓰는 거죠. 반복되는 이 head to do는 생략이 된 거죠. 또 본문에서 as nothing to do with nothing nothing이지만 이것은 강조형으로 쓰기 위해서 anything 대신에 nothing을 강조해서 쓴 거죠. 뭐 이런 표현은 많이 쓰이는 거예요. 회차하던가 여러분이 뭐 미드를 듣는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주 익숙한 표현이 될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